날씨가 좋으면 부어무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저걸 눈 씩이나 내고 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통통통통 꼴이 되게 얇아 이탈리아에 개가 진짜 많은데 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개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죽어요 죽어 난 4개월 사니까 이제 좀 덜 놀래요 옛날에 막 가까이서 막 소스다치게 놀랐는데 이제는 그냥 안녕 강아지야 다야가오지 막 응치있다 말아야 그 식당에서 포토존 다 사진만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름이 뭐예요 왜 그런가가 아 개가 또 있네 쟤 왜 잘 못 걷는다 미끄러운가봐 여기 뒤에 등치를 된 상태로 3바퀴인가? 돌면 처음이 이러지나? 황수 거시기가 저렇게 파여있는 거예요? 대박이다 가방 이쁘다 프라다네요 아닌가 어 근데 이름이 달라요 프라텔리 프라다 예쁘다 이거 되게 이쁘다 그죠 까만건데 비싸겠지 구호가 식당 메뉴판 다육식물 와 c 진짜 비싸다 기본 20 그래도 텍스가 인클루드 되어있네요 리조트 알라밀라네즈가 지금 16유로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나빌리 근처에서 조금 안싼 데 가도 한 12유로인가 남긴 아 피자가 9유로부터 시작하는 거면 말 잘하네 보통 피자가 얼마부터 시작하지 않나 보통은 5유로 하지 않나 11월 만화책이 파네요 일라모 어반센터 오피셜 스토어 기념품센터입니다 아 여기 동그랗게 찍어 먹는 거구나 기념품관 선글라스가 왜 이렇게 비싸 30 얼마 안 돼? 고작 빈년풍 가게에서 파는 게 행사 같은 걸 해놨나? 이렇게 나오면 저기 보이는 게 미술관이죠 이건 다빈치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다빈치면 얘 밑에 애들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누나가 옆에 있는 줄 알고 4명은 아마 제자일 거야 이랬는데 자리가 없어 이건 전시보러 왔어요 학생이라서 공짜로 25살 아래라고 얘기하면 학생증 확인 안 해요 노베첸터는 900이라는 뜻입니다 맞네 도무를 이런 높이에서 보기가 쉽지 않죠 도무를 이런 높이에서 보기가 쉽지 않죠 토마토 분주의 6일 바로 나가기 직전에